가수 조찬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대상 인기 가수상 가수 조찬찬 내용은 참고받습니다 2015년 3월 26일 대회장 김광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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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세요 20분이 넘는 분이 사례받으셨는데 꽃다발을 유일하게 한 분이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찬찬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sorgen 고맙습니다 올해 감사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바라보는 내 얼굴 주눅만이 웃는데 예뻘을 수 있다면 예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듣지 않아서 아직도 듣지 않아서 인생은 지금부터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각에는 또 만더니 깨와서 물러불렸나 어묵에 앉아서 바라보는 내 얼굴 너무 많이 들으시는 내 얼굴 설버리고 있다면 설버리고 있다면 하나 좋을까 아직도 잊지 않아서 인생만 죽지 못하여 아직도 잊지 않아서 인생만 죽지 못하여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옥주옥주옥